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 7 플러스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정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사진 및 카메라 항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격자 표시를 할 것인지 비디오 녹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720p 1080p 1080p 이렇게 나눠졌는데 60프레임 30프레임 4K 요 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영상을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롯모션 녹화도 옵션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을 하세요 그냥 막 찍지 마시구요 이렇게 됐구요 일단 요거를 확인을 하셨으면은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하셔 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사진 정방향 파노라마 기능이 있고 비디오 있고 슬롯모션 타임렉스 있습니다 이런 촬영을 할 때 아이폰 7 플러스 에서는 1배 줌 2배 줌 광학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볼까요 아이고 네 비디오 잖아요 이게 1배 줌 인데요 1배 줌인데 광학식 2배 줌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엄청납니다 음식 사진 찍을 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구요 근접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근접하게 정말 빛깔나는 맛깔나는 음식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구요 네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구요 촬영 버튼 누르면 촬영이 되는 거구요 아 물론 여기서 광학식은 2배 줌 까지 되지만은 다 이렇게 하면은 디지털 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조금 잡으신 다음에 밝기 조절하는 건 다 아시죠 여기다 맞춰도 되고 여기다 맞춰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위쪽에 보면은 다양한 모드가 있어요 흑백 그레이 누아르 이런거는 잘 사용을 안하시겠지만 그래도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특별한 효과를 주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비디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안되는군요 안됩니다 사진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쓸 수 있구요 이건 타이머 에요 타이머 기능 끔 3초 10초 라이브 포토 뭐 지금 끔 됐는데 킴 한번 라이브 포토를 한번 촬영을 해볼까요 키고서 촬영을 하면은 자 정말 라이브하게 목소리까지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HDR 기능은 뭐 밖에서 촬영하실 때 더 예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슬로우 모션 기능은 제가 카페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쿠키 크 다음은 타임랩스 기능 저는 타임랩스 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타임랩스 촬영을 하니까요 어저께 제가 코스트코에 피자를 사러 가면서 한번 타임랩스 기능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촬영된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아주 간략하게 아이폰 7 플러스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많이 사용을 해 본 건 아니지만 한 3일 정도 써봤는데요 기존 제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화질도 더 좋아진 것 같고 특히 듀얼 카메라의 망원 기능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아이폰 7 플러스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카메라 성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아이폰 7 플러스 카메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